이순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환갑을 이야기를 하죠 이순이 되면 저 한자를 풀이를 해도 순리대로 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순이 되면 말보다는 듣는 거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인이라는 한자를 보면 성자에 귀 이 자 옆에 입구 자가 들어가 있죠 이건 성인이 되려면 먼저 들어야죠 듣고 나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경청 소통의 기본은 경청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경청을 잘하면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경청을 잘하면 한 사람이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정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살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경청은 그 정도로 많이 중요한 것이고요 가족 간에도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거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할 때는 짧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화목한 가족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을 잘하면 어떤 증상도 나타나느냐 여기 오늘 방송객분들 많이 오셨는데 경청하는 모습이 보이면 카메라가 잡아주세요 제가 강연을 들으러 많이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송국 강연 일반 강연들 제가 한 4, 5년 동안 거의 한 500개 정도 강연을 찾아다녔는데 방송국에서 이렇게 방청객으로 가 있으면 저를 원샷으로도 찍어주고 투샷으로도 찍어주고 방송보다 다 제가 화면 캡처해서 보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방청객분들도 경청해 주시면 말하는 강사는 또 기운 나잖아요 그러면 또 너 많은 이야기들 유익한 이야기들 해드릴 수 있거든요 신인아야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제가 감사합니다